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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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크골프대회 대회를 선언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빈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제1회 대회를 준비해 주신 경남도의회 김진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근혁준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에 경상남도 박완수 지사님을 대신하여 경남도청 유정재 체육지원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문영준 진주시파크골프협회 관리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에 신정호 금산면 농협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시군협회장님은 시군 선수들과 같이 일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안종덕협회장님과 선수단을 소개합니다 박수 양산시 양산시 위기재협회장님과 선수단을 소개합니다 이랑시 김폐양협회장님과 선수단을 소개합니다 교재시 김폐양협회장님과 선수단을 소개합니다 사천시 김종호협회장님과 선수단을 소개합니다 김폐양협회장님과 선수단을 소개합니다 감안군 안병일협회장님과 선수단을 소개합니다 창년문 오영세협회장님과 선수단을 소개합니다 합층문 강상률 선수단을 소개합니다 사동문 정윤문 선수단을 소개합니다 광양군 정천상 선수단을 소개합니다 남해군 송홍교 선수단을 소개합니다 상층군 정명환 선수단을 소개합니다 선수단을 소개합니다 하재목 선수단을 소개합니다 선수단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휴가실 심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심판님들 모두 일어나서 사력경에 큰 박수로 한 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파크골프의 발전의 공이 많은 우수 행운에 대한 경남도의 의장님의 표창편 전달이 있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안파크골프협회 경남기자 진주협회 윤은주 진주시 파크골프협회 참천클럽회장 김석훈 김석훈 두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표창편 표창편 진주시 파크골프협회 표창편 장천클럽회장 김석훈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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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이 큰 대회를 통해서 경남 전체의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화합하고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김영계 도협회장님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 진주에 우리 회원님들이 이 구장관리를 잘해 주셔가지고 오늘 이런 대회가 멋지게 열리게 되어서 또 진주 회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제1회 도협회의장대 파크골프 대회 개최에 많은 도움을 주신 김영재 경남파크골프 협회장님과 각 시군의 우리 회장님 그리고 운행준 진주시파크골프협회 관리위원장님을 투표를 한 김용원 위원장님께서 경기기축과 로커를 설명해 있겠습니다 로컬 룰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게시판에 게시를 해 놨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오늘 다수제안은 더블팔하고 OK는 일체 없습니다 오비냐 오비 아니냐 하는 것은 공이 오비말뚝에 빨갈말뚝에 맞든지 어디에 나무에 맞든지 해가지고 오비선 안으로 들어오면 오비가 아닙니다 오비된 공은 오늘 정착지짐이 아니고 나간지짐입니다 오비된 공은 나간지짐에서 홀보다 이 크롭 이내에 놓고 처리합니다 그 거리 주위에 보면은 오비말뚝에 파란 벨트칠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직선을 보면은 중앙에 오비티가 있는데 이 파란 오비말뚝을 지나서 오비된 공은 벨트포지된 오비티에서 처리합니다 A코스 1분홀하고 D코스 6분홀은 도그레홀입니다 그 오른쪽에 그 오비말뚝에 빨간지를 해 놨는데 그 밖으로 버스나서 버스나면 오비를 하고 빨갈뚝에서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아 이외에는 대학판골프 경력 구축을 주목합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제1회 동호장부에 팝골프 성공을 위하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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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굿샷 고춧가루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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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 저장배 파크골프 대회에서 두서의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드립니다. 2023년 11월 8일 경상남도 파크골프 회장 김영재 상금 50만원 수여 되겠습니다. 상장 남자우 2위 하만의 2위 의혹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상금 40만원 전작 되겠습니다. 3위 창원의 이용값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상금 30만원이 전달되겠습니다. 4위 진주의 구삼식시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상금 20만원이 전달되겠습니다. 5위 진주의 이해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상금 10만원이 전달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념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감사합니다. 자, 거창 회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하만의 배희숙 씨, 진주의 안영혜 씨, 진주의 김영림 씨, 합천의 김정혜 씨, 밀양의 김영자 씨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의장님 인사 말씀을 듣고 최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인사. 여러분, 의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의장님의 천체, 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 건 내년에 채워가면서 하기로 하고 오늘 혹시 선수를 해가지고 일상을 원하시더라도 또 연습 많이 하셔가지고 내년에 우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사고 없이 해주신에 대해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경남 파쿠골프 김영재 회장님을 비롯해서 이번 여러분에게도 수고 많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 차를 제가 뽑기는데 혹시 안되더라도 한번밖에 안되니까 이해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많이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회장님 그럼 확 흔들려야 되요. 딱 중간에 되었네요. 중간 정도에 오신 분이 되었네요. 하만의 이맹희 한 광장 flying allowed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셋 셋 자 모두 경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때 조심해서 가시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